싱어송라이터 다비 비칠리 신규 앨범 백슬래시 텔미하우가 2024년 1월 8일 낮 12시 국내외 동시 발매되었다. 이 앨범은 다비 비칠리 첫번째 힙합 vp 앨범으로 완성도 높은 앨범 퀄리티를 보여주어 음악 팬들로부터 벌써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백슬래시 텔미하우는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곡인 타이틀곡 백슬래시 더 비극해 쉬는 성공에 대한 욕망을 담은 곡으로 강렬한 비트와 랩이 조화를 이루며 청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두번째 곡 백슬래시 웨어 위고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담은 곡으로 스웨그적인 요소가 돋보이다. 세번째 곡 백슬래시 텔미하우는 힙합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표현한 곡으로 어려웠던 시절 동경하던 래퍼들을 생각하며 만들어진 곡이다. 마지막 곡인 백슬래시 덧 백슬래시 애쓰립은 음악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배신과 비판에 대한 회의감을 담은 곡이다. 이 앨범에 수록된 4개의 곡은 모두 다비 비츠 본인이 작사와 작곡을 담당하여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역량을 탁월하게 보여준다. 뛰어난 앨범 퀄리티와 감성적인 가사 그리고 다채로운 음악적 스타일은 앨범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었다. 다비 비츠는 데뷔 앨범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음악적 기량을 입증하였으며 그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힙합 외에도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프로듀서로 아카펠라 관악기 현악기 등을 활용한 샘플을 곡 분위기에 알맞게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힙합 edm 댄스팟 등 장르에 따라 다채로운 편곡이 가능한 실력을 갖춰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빛나는 재능과 창의 성으로 가득한 다비 비츠 이신규의 앨범 백슬래시 텔미 하우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타일은 많은 리스너들을 설득하고 마음을 사로잡기에 손색이 없다. 벌써부터 다음 앨범에서 보여줄 그의 음악적 성장이 기대되는 바이다.